동아일보 기자들의 특종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의 경찰수사 조종 및 관리입니다. 청와대가 생산한 첩보를 바탕으로 시작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를 챙긴 청와대 내 부서는 모두 7군데입니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그리고 과거의 국정상황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략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그리고 당내 경쟁자를 회유하는 데 관여했던 정무수석비서관 인사비서관 등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은 조직범죄입니다. 그냥 단순 범죄가 아니고 조직범죄입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송철호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마피아 조직에 뺨을 칠 정도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가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겁니다. 특히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수사상황보고서는 즉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은우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첩보를 경찰에 하다란 것을 넘어서 청와대가 직접 진두지휘를 한 겁니다. 수사진행을 독려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책도 하는 그런 짓을 범한 것입니다. 단순 함행수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 사건을 좀 추진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함행수사를 실행하게 한 이후에 수사상황을 보아가면서 청와대가 직접 원격조정을 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찰의 청와대 보고입니다. 총 110일 동안 18회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2018년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몇 세에 한 번꼴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한 것은 지방선거 이전의 18회 선거위의 3회 전체를 합치하게 되면 총 21회에 걸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직보가 바로 청와대로 향하게 됩니다. 함행수사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청와대가 혀명했던 것은 경찰청 함행보고 횟수가 9회에 불과했다 2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율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그리고 옛날에 국정상황실 등의 수사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민정비서관실은 이것도 성의 차지 않았던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직접 내려보내서 울산경찰에 수사상황을 챙깁니다. 이 수사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상사는 이번에 피의자로 고발된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2018년 3월 16일입니다. 그 당시에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수와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낱낱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3월 29일 날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보내진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상황이 시간대별로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과 같이 수사기밀에 대한 상황들도 고스란히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바로 청와대에 직보됐습니다. 첫 압수수색 이후에 4, 5일에 한 번 꼴로 있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서야 급격히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이후에 5개월간 끊겼던 수사상황 보고를 12월에 재차 요청합니다. 경찰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은 모두 다 종결됐다는 그런 최종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그 더 이상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 사이에 보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명수사의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월 16일 날 민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민주당 공직선서 후보자 검증위로부터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운하 씨는 이번에 13명에 고발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월 31일에 대전중국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대전중국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에게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송철호 울산지장 당선에 대한 일등공신이 바로 청와대 하명수사를 직접 실청에 옮긴 황운하 청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부정선거를 저질러는 피의자가 당당히 여당의 후보가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절대로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국민 보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에서 황운하 청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생산한 첩보가 직접 하달됐을 때 그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김기현 전 시장 첩건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수사를 벌인 인물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번 선거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도 그냥 책임이 아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박수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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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입니다.